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청소를 깔끔하게 도와주는 새로운 아이템 퓨레스트 물걸레 진공청소기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퓨레스트 물걸레 진공청소기는 진공청소와 물걸레 청소가 한 번에 되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디자인도 예뻐서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참 좋은 청소기 제품입니다. 사실 평소에 청소할 때 청소기를 먼저 돌리고 벌레질까지 하려면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퓨레스트 물걸레 진공청소기를 이용하니 집안일을 두 번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청소 가능해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퓨레스트 물걸레 진공청소기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마마이 지아티비 퓨레스트 물걸레 진공청소기 제품 퓨레스트 물걸레 진공청소기 제품 퓨레스트 물걸레 진공청소기를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진공흡입과 물걸레 청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제품이라서 정말 편리하고 좋았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색상도 정말 예쁘고 부드러운 사용감은 물론 내구성도 훌륭해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퓨레스트 물걸레 진공청소기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마마이 지아티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 번 만나보세요.